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380페이지에 가보시면 납세무자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납세무자 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중요하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납세무자가 바뀐다 매매나 징유 등을 통해서 소유권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공무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물 지는 거고 소유권 면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공무상의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했을 때는 사용자가 납세물 지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 관련 내용 보시면 납세무자 납세무자는 우리가 사실상 소유자다 그런데 38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그렇죠 동그라미 1번에 기역하고 니은이 있죠 자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유재산 공유라는 것은 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든다면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공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갑의 지분은 6 을의 지분은 4예요 그러면 이거 세금 누가 내야 돼요 지분권자가 내죠 지분권자가 내면 되잖아요 그럼 지분권자는 6, 4 그러면 갑의 대고지하고 을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분권자가 내라 그런데 가로음정에 보니까 지분표시가 없대요 지분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자 예 지분권자가 내는데 지분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재가 다르다 자 그럼 니은은 주택이에요 니은은 주택 니은은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은 소유자가 다를 수 있냐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요 집이 여기 집은 아들 명의도 돼 있고 토지인은 어머니 명의도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르니까 각각 계산하냐 그렇지 않고요 주택은 설사 명의가 달라도 이거를 합산해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붙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율이 기본적으로는 0.1에서 0.4%의 초과 누진 세율로 돼 있습니다 초과 누진 누진으로 돼 있거든요 누진 그럼 누진 세율로 돼 있으니까 얘는 세율이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요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게 누진이야 이게 누진 세율입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초과 누진 세율이 돼요 누진 세율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된 세금을 요 계산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먼저 누진으로 누진 효과를 누리게 해서 세금 많이 나오게끔 한 다음에 이것을 그래 명의가 다르니까 각각 안 분해서 고지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각각 안 분해서 고지를 해줍니다 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다를 때는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하고 이게 산출세액이죠 계산하고 자 밑줄 시가표준의 비율 밑줄 시가표준의 비율 밑줄로 안 분 계산하여 그 소유자에게 한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은 대장상에 나와 있는 시가표준액이 있다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안 분하자 즉 선계산 후배분이죠 일종의 선계산 후배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상속입니다 자 거기에다 밑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자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가 내대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얘는 이런 뜻이에요 상속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상속 그래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딸에게 물려줘요 그런데 서로 4분이 일어난 거야 그런 경우가 많죠 누구를 귀속절할지 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4분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등기 이전도 못하고 누구를 소유자로 할 건지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누구를 납세 문자를 할 것인가 이런 얘기에요 누구를 납세 문자를 할 것인가 자 우리 세법은 등기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됐으니까 이때는 한 사람 주된 상속자를 정하자 주된 상속자를 정하자 이거에요 주된 상속자를 정하자 그럼 주된 상속자를 정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1인으로 하자 이거에요 그럼 주된 상속자가 자 어머니는 어머니는 지분이 1.5 아들딸은 1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친주법상 전체 지분 3.5 중에서 어머니가 1.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한테 고지하겠다는 거예요 지분이 많은 자 그러면 만약에 전체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3.5분의 1.5가 어머니 지분이에요 그러면 535, 5.3, 5.3, 5.7분의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 곱하기 3.5분의 1 5.2, 5.3, 5.7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도 그 어머니마저도 안 계셔요 어머니마저도 안 계십니다 그럼 어머니마저도 안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둘 중에 애매하죠 이때는 그런데 이게 좀 이해는 안 가요 소득이 많은 자, 재산이 많은 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 나 세금 왜 내는 거예요? 나 세금 왜 내는 겁니까? 나이 많아서요 나이 많아서 지금 나이 많아서 서로 죽겠는데 나이 많아서 우리 나이 많아서 세금 내라는 건 얘밖에 없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나이 많아서 나 왜 내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세 번 마저 서글프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거기에 종중 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밑줄 종중 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밑줄 이건 종중입니다 이건 뭐냐 얘랑 비슷한 건데요 종중은 우리가 문중이라고 하죠 문중 문중 빵빵 문중 그렇죠? 빵빵 문중 무슨 문중 또는 뭐 종친의 이렇게 얘기하죠 종친 문중 땅이에요 종중 땅인데 종중 땅 그러면 이 종중 땅인데 이게 어디 어디 김씨 땅이에요 김씨 땅인데 이게 종친의 건 종중 건데 종중 걸로 안 돼 있고 김 뭐 시기 뭐 시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김 뭐 시기 뭐 시기 즉 38대의 종선 명의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재산세를 누구한테 받을 거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재산세는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받는다 이렇게 썼잖아요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종중이죠 종중 그러면 이 김빵빵 38대의 손은 얘기하면 돼요 아 이거 제가 이거는 종중 거지 제 게 아닙니다 명의만 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거 종중한테 고지해 주세요 라고 만약에 소유권에 대한 신고를 해주면 신고를 해주면 종중한테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종중 거라는 걸 신고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종중 거라는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알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상의 소유자 실제는 종중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김 머식이한테 이 얘기예요 공부상의 소유자인 김 머식이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해석이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4번은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는 문중 재산인데 문중 거라는 걸 신고하면 종중이 내고 종중 거라는 걸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라 이런 얘기도 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5번은 거기에 키워드가 뭐냐면 국가지자체 밑줄 국가지자체 밑줄 그 다음에 연부매매 밑줄 연부매매 찾으셨어요? 연부매매 밑줄 그 다음에 사용권을 무상 사용권을 무상 밑줄 네 이렇게만 쳐놓으세요 사용권을 무상 그럼 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빵빵 시청 건물이야 근데 빵빵 시청이 빵빵 시청이 이제 이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청에서 파는데 이게 건물이 비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150억이야 150억 150억을 계약금 중도금 장금 이렇게 치르기가 애매모해 이렇게 금액이 너무 비쌌을 때는 어떤 계약이 있을 수 있냐면요 연부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연부 매매 계약 연부 매매 계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부 매매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부 매매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연부 매매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연부 매매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연부는 2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빵빵시청이 3년 연부계약을 한 거예요 3년 연부계약이면 어떻게 돼요? 50억씩 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50억, 그 다음에 또 50억, 그 다음에 또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50억, 50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연부 면매 계약이야 50억, 50억, 50억 그러면 50억, 50억,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연부 면매 계약을 그러면 이걸 지급을 하는 거야 50억, 50억, 50억 그러면 이 매수 계약자가 물어보겠죠 아니 그러면 저는 연부금 내는 동안 이 건물을 사용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연부금이 마지막 연부금이 들어와야지만이 저 물건을 쓸 수 있다면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 3년 동안 그래서 빵빵시청이 뭐라고 하냐면 아 쉬어 쓰지 마시라고 저희 어차피 관리단 다 철수하니까 그냥 사장님 내가 다 알아 쓰세요 그냥 쓰시고 저희 임대로 안 받을게요 저희 임대로 안 받을게요 저희가 임대 관리 안 하니까 임대로 안 받을게요 그러면 소유권이 안 넘어온 상태에서 3년 동안 이 매수 계약자는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소유권은 아직도 빵빵시청이 되어 있지만 사용 수익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사용 수익은 사용 수익이야 당연히 매수 계약자가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 내야지 매수 계약자 내야지 누가 냅니까? 아 말 되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재산세라는 것은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소유자를 결정하기 애매했을 때는 사용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라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용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는 개념 그 개념이 뭐였냐면 응익세라고 했었죠 응익세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바로 그 논리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질문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지자체가 된다 그럼 틀리는 거지 그래서 제가 키워드에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얘는 특수한 계약이야 국가지자체 연부매매 and 사용권의 무상 자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6번은 신탁재산이죠 그 첫 번째 문장에 신탁재산의 밑줄 신탁재산의 밑줄 그 다음에 위탁자의 밑줄 자 그럼 신탁도 설명드립니다 신탁 자 신탁은 우리 취득세에서 나왔는데 믿고 맡긴다 믿고 맡겨둔다 믿고 맡긴다 이 뜻이죠 믿고 맡긴다 그러면 내 재산을 관리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신탁을 하는 거예요 신탁 신탁 등기를 하죠 신탁 등기 그러면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합니다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 맡김을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해요 수탁자 이게 신탁 등기예요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 맡김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수탁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탁 물건에 대한 신탁이 이루어져요 신탁이 딱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명의는 명의는 우리가 수탁자와 명의도 돼있지만 실제는 누구 거예요 실제는 실제는 명의는 수탁자가지만 실제는 위탁자 걸로 돼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법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이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받자 위탁자에게 받자 이거예요 명의는 수탁자지만 자 말 되죠 그 다음에 7번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하면 우리 대장동이 떠오릅니다 이런 시행에 따른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시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도시를 개발한다 그럼 도시개발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예요 그러면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는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채비지는 뭐라고요?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보류지는 남겨둔 땅 그러면 자세한 건 우리 공법교수님이 얘기하실 거니까 저는 간단하게 말 자 이 땅을 만약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한다 이거예요 아파트를 지켰다 그러면 이 수용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여기를 개발해줘 그러면 사업시행자의 주체는 주로 빵빵빵시가 됩니다 성남시, 의정비시, 남양주시 그러면 그 시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가 개발해주면 우리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주는 돈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저희 땅 일부를 내놓을게요 그 일부가 채비지 보류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채비지 보류지의 주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업시행자지 이게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했을 땐 사용자가 된다 이게 바로 낙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9번이 이제 개정 예정에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채무자 회색 및 파산법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종교일 때까지 파산 재단에서 만약에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실소유자를 애매했을 땐 파산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팔릴 때까지는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파산 회사가 파산해서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 이렇게 됐는데 자 거기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밑줄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자 이게 바로 아까 지난 시간에 배운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거기 잔뜩 써 있는데 이렇게만 메모해 두시면 돼요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지난 시간에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약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겠다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변동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로 간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일로부터 15일까지 해라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가겠다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1, 2, 3, 4, 5, 6은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5번 사항이 우리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소유자 판단을 할 때 또 공부상의 현황과 사회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변경되어서 과세대장의 사실을 등재할 때는 공부상 기준한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다고 봤는데 이거는 지금 신설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정이 됐을 때 우리 기본서 나왔을 때 다시 제가 하나하나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정 안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갑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시 과세대상 및 토지구분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놉니다 그러면 과세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정리해서 내용 다 설명드린 거죠 사실상의 소유자 대원칙인데 소유권 변동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 이런 국가 등 연부 매매 and 사용권의 무상이면 무상 수익을 누린 자 매수격자 내라 주된 상속자는 뭐였죠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냐고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 1순위는 지분이 많은 자 2순위는 나이 많은 사람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거죠 사용자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했을 땐 사용자가 내라 수입자가 있다 자 이거는 과세대상입니다 자 과세대상 자 이건 시험에 물론 그림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 한번 그림 수금 그림 찾기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거 뭐예요 선박 선박은 과세 대상이 됐나요 대상이 됐었죠 그 다음에 토지 됐고 건물 됐었죠 그 다음에 주택 됐었고 항공이 됐었죠 당연히 이거는 해는 아닐 거고 자 광어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취득세 대상은 이제 광어권, 어허권 회원권 네 그걸 말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과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책을 교재를 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이 중요합니다 뭐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시험에 낼 게 없죠 뭐 우리 중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눠요 이 토지가 그러니까 토지는 지역법상의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토지 종류가 규제를 해야 될 토지와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될 토지로 나눠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이 필요한 거냐면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은 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땅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땅, 개발이 가능한 땅 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모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자원 매분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주체가 과다 소유하면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정 주체가 과다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되는 땅이 꼭 규제하지 말아야 될 땅 그럼 규제하지 말아야 될 땅은 어떤 생산적인 토지고 생산적인 토지야 뭘 만들어야 해요 생산적인 땅이야 아주 효율성이 높은 땅이에요 네 그리고 생산적이고 아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고 있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농지, 농사 짓는 땅 농사 짓는 땅은 농산물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잘 쓰고 있는 거죠 뭐가 문제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장 용지 공장 용지로 인허가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장 용지에다가는 뭘 지을 수 있어요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이렇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규제를 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규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가 되는 건 뭐냐 이런 조건을 못 갖춘 거야 그냥 놀키는 땅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데 독점 소유하면 문제가 되는 땅 즉 예를 들어서 상업적인 땅 요즘 상업적인 땅 찾기 힘듭니다 건물 질 수 있는 땅들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땅들은 과점 소유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애당초 비싸움용 토지 그 다음에 영업용 토지로 나누어서 얘는 귀해 모자라 그러니까 독점 소유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네끼리 합산하고 얘는 얘네끼리 합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싸움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개념을 종합합산 토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을 별도 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단어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종비 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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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영별 영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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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농사지는 땅 갖고 있고 나대지 비싸움용 토지 같은 경우는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대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건물 두 개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 농지 농지 나대지 잡종지 건물 A B 그러면 어떻게 구분한다 농지는 농사지 땅이니까 별도로 분리시켜서 얘는 별도로 분리 규제하자는 땅을 분리시켜서 과세한다고 해서 분리거세를 합니다 그러면 이 농지는 0.07% 아주 낮은율을 내요 반면에 건물이 있는 땅은 영업용 부지라고 해서 건물에 딸린 토지끼리 합산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야 같은 거 비싸움 토지는 임야 같은 거나 나대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대지 잡종지가 되고 있다면 이렇게 합산하게 있다 이것을 종합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제가 되는 땅들이 있고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있죠 건축물 건축물 자 건축물하고 주택이 있는데 얘는 과세 방식이 달라요 얘는 과세 방식이 다르다 과세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건물의 과세하고 주택의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면 건물은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토지분 재산세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우리가 합산해서 건물과 토지가 합산해서 과세가 돼요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합산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저 순수 영업용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있고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와요 얘는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구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속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은 과세 대상에는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는 우리가 사시장의 모든 토지 이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주택 건물 제외 밑줄 주택 건물 제외 왜 제외죠? 건물은 과세 주택 건물은 토지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자체 과세예요 과세 방식이 달라 그래서 건물의 범위 떼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에는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통합과세 이 얘기죠 포함하여 통합과세 하겠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말하고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온다 자 이해하시겠죠? 반면에 주택은 건물 주택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나오고 9월 달에 7월 달에 건물분 재산세가 따로 나옵니다 얘는 이제 합산해서 나오고요 그런 뉘앙스예요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주택 있죠 주택 자 주택 갑니다 주택 가로 2번 주택 당연히 별 표시 주택이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주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통합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일반주택이나 고급주택 별장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주택별의 동그라미 주택별의 동그라미 주택별의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 써놓습니다 개별과세 개별과세 써놓으세요 개별과세 네 다만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개정 안으로 들어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물 주택 건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성이 안 난 거야 승인을 받아야 할 주택인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요 주택인데 이 승인이 안 난 거야 사용승인이 자 그래서 근데 주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용 가능한 거니까 이 비율이 50% 이상이 됐을 때는 자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설사 50% 이상으로 썼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냐고 그 토지는 종합합산 즉 건물이 없는 땅으로 보고 건물이 없는 땅으로 보는 거니까 비삼용부지로 보겠다는 거야 종합합산이 되겠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과세 대상의 구분과 한계 자 기역의 일동의 밑줄 니은의 한구의 밑줄입니다 자 이건 또 뭐 하는 거냐 겸영주택을 말해요 겸영주택 겸영주택 겸영주택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겸영주택이죠 그러면은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주복 주복이에요 주복 주복이 뭘까요 주복 주상복합 자 그럼 주상복합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상가 여기가 아파트 상가 아파트예요 상가 아파트 그러면 주복이 돼 주상복합 주상복합 그러면 상가 단지와 아파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가하고 아파트가 있다 네 이게 주복이야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가하고 아파트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겸영이라고 해요 이것을 겸영 겸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영 그러면 이거는 한구일까요 한동일까요 이게 한동이죠 이게 한동이야 이게 한동 한동 우리가 여기 내비 찍으면 트라플리스 B동 트라플리스 A동 이렇게 하잖아요 전체 한 건물 그러면 상가하고 아파트 구분이 명확해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할 거냐 구분이 명확하니까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과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동이 됐을 때는 구분이 명확하니까 주거 부분만 그 문장 보시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번다 이렇게 됐어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번다 구분이 명확한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냥 상가 주택이야 상가 주택 상가 주택 그리고 여기를 뭐 딱 잘라가지고 여기는 수퍼 가게로 쓰고 여기는 자가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게 겸용이에요 그러면 1층은 약국 2층 단독 주택인데 2층 단독은 뭐 주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게가 잘 안 되니까 뭐 이만큼을 주거로 쓰고 이만큼은 가게로 쓸 수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 풀리면 가게 잘 되니까 더 넓힐 수 있겠죠 즉 용수철처럼 늘렸다 줄였다가 충리 가능해요 예처럼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판을 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구라고 하고요 이런 한구가 생겼을 때는 사용 비율로 따지겠다 이런 얘기에요 사용 비율로 그래서 한구가 됐을 때는 만약에 50% 이상을 50% 이상을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로 쓰는 비율이 뭐 60%가 되고 가게로 쓰는 비율이 40%가 된다라고 한다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6대 4니까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전체 100%를 주택으로 보자 전체 100%를 주택으로 보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죠 네 전체 100%를 주택으로 보자 그래서 그 기억의 한동과 한구는 과세 방식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주택의 부속 토지 자 거기에 경계란 단어가 있죠 경계 경계자 밑줄 자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밑줄 10배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이런 거야 구분이 명확하지만 이런 단독 주택은 임야 같은 데다 짓다 보면 대지 200평인데 그걸 구분을 명확하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밑에 집이 없고 나 혼자 사는 거야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 산에서 살고 있는데 집이 있었는데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밑에가 땅을 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경계 표시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과세 관청은 그래? 그럼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더 땅이야 당신의 땅이야 그럼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5번 주택의 공동소유 구분소유가 됐을 때 자 이거 우리 했었죠 설사 명의가 달라도 합산해서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한 번 계산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합산한 과표에다가 세율을 따져준다 이건 설명을 납세 문제 제가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부과의 원칙이 2020년 신설 안으로 들어왔네요 자 1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공무상 등 대지 않거나 등재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자 이거 설명했었죠 공무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와 달랐을 때는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다만 공무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생겼을 때는 공부 기준을 따라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죠 실제 원칙이지만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나머지 납세 물자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토건 주소랑 다만 건물과 주택은 뭐가 다르다 과세 방식이 다르다 순수 건물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가 따로 있고 주택은 통합해서 과세한다 다만 한 구의 겸용이 됐을 땐 50% 이상이 되면 전체를 주태로 보고 한 동의 겸용일 때는 구분이 명확하니까 주거분만 주태로 보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는 규제하는 땅은 합산과세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종합합산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별도 합산이 되는 거고 나대지나 잡종리 등은 비삼용 부진위가 종합합산 과세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토지의 구분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